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천체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짤즈부르크 궁정 관연악단의 음악감독인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 사이에서 1756년에 태어납니다. 일곱 자녀 중 막내였고 하지만 다섯 형제가 일찍 유아 때 죽어서 살아남은 형제는 누나 난넬을 뿐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걸음마 시절 누나 난넬을이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는데 어린 모차르트가 건반 위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놀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누나가 치는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음악 천재성을 발견하고 곧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세 살 때 연주를 했고 다섯 살 때부터 작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글을 쓰기 힘드니 모차르트가 입으로 곡을 말하면 아버지가 받아 적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누나 실력을 금세 뛰어넣게 됩니다. 남동생에게 뒤처진 누나 난넬을이 이를 몹시 속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모차르트의 작곡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지배에서 그를 시험하기도 하였지만 모차르트는 그 사람들에게 뛰어난 작곡가 실력 재능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모차르트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레오폴드는 아들의 음악 재능을 알아보고 본인은 작곡하는 일을 그만두고 피아노와 바이오론을 가르치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여섯 살에 빈에 있는 왕궁에 초대가 되어 방문하게 되는데 당시 왕궁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왕 앞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어린 모차르트를 위한 만찬을 하게 되는데 모차르트는 그 만찬장에서 또래 아이처럼 뛰어놀았답니다. 그렇다가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진 모차르트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분이 모차르트보다 한 살 많은 마리 앙토아네트 공주였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공주에게 이담에 크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이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모차르트에게 왜 공주와 결혼하자 하느냐 묻자 모차르트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나는 그 은혜를 갚아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리아 앙토는 훗날 루이 16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버지 레어폴드 모차르트는 1762년 6살 모차르트와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넨, 마라인, 파리, 런던, 네덜란드 3년 반 동안 긴 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요한 쇼베르트에게 작곡을 배웠고 영국 런던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 등을 배우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누나 난넬과의 연주는 유럽 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이길을 끌었고 많은 지역에서 초대를 해서 연주여행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66년에 짤즈부르크에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행이 길어지면서 아버지 레어폴드가 맡고 있던 짤즈부르크 궁정학장 자리가 장기간 공성이 되었다는 점인데 다행히 짤즈부르크 영주였던 대주교 슈라텐 바흐는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으로 모차르트 가족은 짤즈부르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짤즈부르크에 돌아와 10살에 대학 축제 연극 음악인 아폴로와 히아킨투스 K38을 작곡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작품에는 K라는 이니셜이 있는데 그것은 모차르트 작품을 연구한 루드비 본 케엘이 모차르트 작품 626개에 본인의 이름 케엘에 K를 붙여서 정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1번부터 K626번까지 있게 됩니다. 1767년에는 연한살에 비네가 서 1년 동안 머물렀고 당시 비네는 전염병이 도시를 강타했는데 누나랑 모차르트는 병에 걸러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완치가 되었고 이 시기에 오페라 작곡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작곡한 오페라가 보아라 어리석은 아가씨여 K51번입니다. 권 미사 K139가 이때 작곡이 됩니다. 짤즈부르크에 돌아온 이후 12살 모차르트는 짤즈부르크 궁전에 수석 연주자로 임명이 됩니다. 참고로 모차르트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1769년 13살에 아버지와 이탈리아 연주여행을 가게 되고 볼루냐에서 요세포 미칠리 베체와 지오반니 마르티네에게 오페라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1770년 14살 로마 시스나 성당에서 연주된 그레고리 알레고리의 종교음악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두 번을 듣고 그대로 악보를 옮겨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곡은 당시 파티칸에서 악보를 유치시킬 경우 파문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당시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모차르트에게 벌을 주는 대신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감탄하여 황금 박차 기사단이라는 근사한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의 밀라노에서 본격적인 모차르트의 오페라 폰토의 왕 미트리 라테 K87이 조연되었고 14살 나이 소년 작곡가의 작품임에도 무려 21번 상연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 대공 페리디란트가 모차르트를 궁정음악가로 고용하러 했으나 모친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채용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모차르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1773년 모차르트와 아버지는 짤즈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차르트 17살에는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오페라, 실리학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발표했고 당시 짤즈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활동하기에 너무 작은 도시였고 작품을 발표해도 연주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짤즈부르크의 영주겸 대주교 슈라떼마흐가 1771년에 사망하시고 새로 부임한 콜레레도 대주교는 권위주의적 성격에 용통성이 없어서 거기에 음악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음악가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모차르트 역시 당시 하도 안되는 연봉 150플로린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유럽클래스 음악가 반열에 오른 모차르트가 이런 답답한 사람 밑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비인, 미넨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중에 작곡은 계속 이어지고 미넨의 선제우가 부탁하여 3일 만에 작곡한 곡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K222번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얻지 못하고 만화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서깊은 교양악단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꿈을 잃지 못했고 대신 소프라노 가수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17살 소녀 알로이 지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악 선생이 됩니다. 둘은 곧 사랑에 빠져 모차르트가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를 위해 아리아 두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K294, K316 등입니다. 이 곡 등은 상당한 가창력을 요구하는 작품이며 K316 작품은 기네스백에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고음을 내야 하는 아리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는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어머니와 파리를 가게 되는데 파리에서도 굳이기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결국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어머님도 돌아가시어 모차르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모차르트는 열악한 음악 환경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1781년 모차르트는 신성로마 제국을 계승한 요제프 2세의 대관식에서 콜로레도 대주교와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높은 엑스를 제안을 받고 황제 앞에서 연주를 제안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교 콜로레도가 거부하는 바람에 두 사람 간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딸즈부르크로 돌아와 모차르트는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주교는 사표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와도 사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빈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왕궁이나 기적들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빈으로 간 모차르트는 전에 애인 알로이 지하집이 빈에서 하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알로이 지하는 이미 연극배우와 결혼해서 그 집에 없었고 그녀의 동생 콘스탄체와 조피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쾌활한 소녀들과 너무 재미있게 지낸 나머지 계속 하숙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양가 집안 모두가 반다였습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1782년에 아버지와 누나는 참석하지 않은 채 결혼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부부는 6명의 자녀를 낳았고 4명은 일찍 죽게 됩니다. 빈에 오자마자 모차르트는 상당히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오자마자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았고 제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빈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무치오 크레멘티와 피아노 배틀을 벌였는데 여기서 승리하여 빈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피아노 곡이 작곡이 되었고 모차르트 공연 때마다 큰 상황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음악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외국 안였던 즈비테는 바흐, 헨델, 텔레만의 사본악보를 다수 소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음악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제프 하이든은 24살이나 사이가 남여도 금방 친해졌고 음악적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하이든을 위하여 6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이든에게 헌정합니다. 모차르트는 1784년 12월에 프리메이슨 자선지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모차르트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프리스메이슨 사상을 반영한 음악도 여러 곡 작곡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K477, K623 작품입니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후에는 마스터 메이슨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모차르트 핀 질출이 성공적이었고 부하 명성도 얻게 되며 결혼도 하였고 어느 누구에도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음악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돈은 많이 버는데 당시 모차르트가 도박과 사칠을 해서 실제 생활은 유예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부부는 돈이 생기자 시내의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한여, 요리사, 미용사도 고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 토마스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애착을 가졌던 오페라 작곡에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피아노 연주자로서 바쁜 생활도 있었지만 좋은 대본을 얻지 못한 것도 한몫하게 됩니다. 하지만 1786년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초연됩니다. 빈에서 크게 성공하였고 프라하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87년 모차르트 아버지가 운명하였고 모차르트는 짤즈부르크가 멀다하여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해에 베토벤이 찾아와 모차르트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1787년 그해 겨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요제프 이세는 모차르트에게 연 800 플로린 급여를 지급하고 황실에서 필요할 때 연주나 작곡을 의뢰받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워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황실음악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한 황실악장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루와는 이때부터 갈등을 겪게 됩니다. 1788년에 모차르트 부부는 빈 중심가를 떠나 교회의 알제구르튼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1791년부터는 많은 작곡 활동을 하게 됩니다. 1791년 9월 6일 신성 로마 제국 레오폴드 이세가 새롭게 황제가 되는데 대관식 축제에 오페라 티토의 왕의 자비를 상연하였으며 이때부터 병을 얻어 상당한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해 9월 30일 마술필이가 초연되는데 초연은 성공적이었으나 모차르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8세의 젊은 기족 프란츠폰 발제그 백작이 거예에게 죽고 20살에 죽은 자기 아내를 애도하기 위해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작곡료 절반을 미리 받았고 빠른 시기에 완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약화되는 바람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그해 11월 20일 고열과 부종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구토로 하면서 쓰러졌고 아내와 처제가 그를 간호하고 가족주치에게 맡겼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 1791년 12월 올 진원곡 렉키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운명하게 됩니다. 진원곡은 그의 제자 프란츠 지스마이어가 완성하게 됩니다. 콘스탄치는 남편이 갑자기 죽자 진원곡 렉키엠을 완성시키고 동분서주하며 남편의 미출판 작품을 출판하였으며 남편의 작품을 공연을 하여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황실로부터 연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모두 챙겨서 빚을 청산하고 훗날 어느정도 여유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콘스탄치는 덴마크 기족이자 빈 외교관 게오르그 폰 니센과 가까이 지냅니다. 폰 니센은 모차르트 음악에 대관심이 많았고 콘스탄치가 생활비를 위해서 모차르트 미작품을 출판한다는 소식에 도와줄 명목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다음 1810년 콘스탄트 47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10년간 유럽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남편 니센이 정년퇴직한 다음 모차르트와 관련된 정기와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짤즈부르크에 정착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모차르트 누나 난네렐이 상대를 안하지만 모차르트를 연구한다는 것을 알고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1826년 남편 니센도 사망하게 되어서 언니 알로이지아 동생 초피도 짤즈부르크에 불러서 같이 살게 됩니다. 제 자매는 짤즈부르크에 살면서 모차르트를 연구 하면서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알로지아는 1839년 콘스탄트는 1842년 초피는 1848년에 운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